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도 박슬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체험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무료체험 진행하면서 단기 종목들 매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한번 호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체험 종목도 청산을 했어요. 박슬바이오가 이번 주 체험에서 두 번 정도 공략을 할 수 있어서 효자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또 부강약품이 효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박슬바이오 보면 아프리다는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요즘에 좀 조용하더니만 다시 한번 또 오셨습니다. 키키 아저씨 왜 이렇게 박슬바이오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배아파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박슬바이오 나락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댓글로 남겨서 내가 지우지도 않고 그냥 누가 지웠네. 키키 남기고 말했는데 또 여기 종토방이 아닙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안티 하셔봤자 물론 안티하는 종목도 있죠. 제가 직접적으로 찍는 종목도 안티하는데요. 하지만 박슬바이오는 안티해서 좋을 게 없다. 이미 불 붙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이슈도 남아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티하지 마시고 안티하지 마시고 아저씨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매도를 하셨어. 그러니까 안티 하시는 거야. 어쨌든 종 성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슬바이오는 큰 흐름은 없었어요. 어제 종가를 웬만해선 침범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단기과엘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한 며칠 정도는 이 구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구간 안에서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고 단기과엘 들어가가지고 아쌀이 그냥 개인들의 눈밖에 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굽니까? 그 누구죠? 박슬바이오 주포 형님들이 아이 단기과엘 들어가기 싫어. 나는 난 단기과엘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뭐 단기과엘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단기과엘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건 누구의 마음이다? 세력의 마음이다. 하지만 재료적인 측면은 바뀌는 게 있다 없다? 바뀌는 게 없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결국 발표하는 거 기다리면 되고요. 발표하는 거 기다리면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혹여나 굉장히 잘 나온다. 보다 더 잘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잘 나온다. 라고 했을 때면 뭐 더 좋은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불은 붙었다. 불은 붙었어요. 불이 안 붙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주식창을 안 보고 계신 거고 불이 붙은 거는 팩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슬바이오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박슬바이오는 그냥 뭐 존버가 맞다. 지금으로서는 핵 존버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 아니라 지금 뭐 뭐 더 살 거예요? 아니면 뭐 팔 거예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팔겠죠. 더 살 거다. 라고 하면 이런 데서 사세요. 5만 2천원 깨질 때 사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은 저희도 이사님께서 찍고 계신 종목인데 진영생명과학 영상을 한참 찍었어요. 그러다가 박슬바이오처럼 아 이거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또 사람들이 뭐 좋아해 주지도 않고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주네 이래가지고 안 찍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세이브 빠이 할 때 추매하실 거면 만원 이하에서 그냥 추매하시라고 추매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만원 깨질 때 추매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데서 추매하면 됩니다. 박슬바이오도 아 내가 이거 좀 고집 좀 부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5만 2천원 깨질 때 한번 잡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기술적인 반응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아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장중에 움직여가지고 어 단기 과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일정 조건이 있죠? 단기 과외를 들어가면은 또 체결이 30분마다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외 거래 즉 4시부터 6시 거래에 요걸 아예 그냥 피해버린다. 요 때 움직여가지고 그게 뭐였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어제? 세종 메디칼이 세종 메디칼이 세종 메디칼이 세종 메디칼이 어제 시간에서 어 그죠? 오늘 뭐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왜 장난을 많이 쳤냐 왜 장난을 많이 쳤냐 왜 장난을 많이 쳤냐 얘 단기에도 똑같잖아 지금 단기 과외를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박셀바이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일단 지금 너무 스팟라이트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좀 너무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쩌지? 아 나는 이제 살짝 조금 이제 어 좀 뒤에서 보고 싶다. 일단 뭐 다른데 있다가 나는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좀 놀테니까 나한테 신경 꺼라 요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오늘 혹은 뭐 내일 뭐 당장 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음 제가 또 일방적으로 또 애정하는 우리 박셀바이예도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에 뭐 내가 볼 땐 뭐 더 살라고도 더 팔라고도 할 필요 없다. 어차피 3분기 이제 시작이거든요. 에 3분기 이제 시작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어 우리 또 학회에서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요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친구 추가가 지금 거의 안 온다. 사실 에 잘 안 옵니다. 굉장히 서운해요. 에 저 때문에 응 저 때문에 매도할 거 참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네 농담입니다. 박셀바이오 친구 추가 몇 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구 추가도 한번 해주시고 박셀바이오 너무 할 말 없으면 저도 하루정도 쉬겠습니다. 네 너무 할 말 없을 땐 하지만 요청 해주시고 원하시면 뭐 제가 계속하는 거야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 파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ERB 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